안녕하세요 뭐라고 저편인거야? 아 힘들었다 으취 아 또 정국이 혼자 꾸게 하면 안되지 근데 뭔가 흐르지가 않는다 야 고맙다 고생해줘서 어? 아니아니아니 미쳤다 형아 소주 한잔 할까? 어? 야 맛있게 소주 한잔 말아줘? 아니아니 어메 소주 마시면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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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이게 있어? 어 감당 힘들 것 같다 시민아 니꺼 먹고 싶어서 갔잖아 아 정국이 들어오나 들어오나 아 아 아 이거 너가 가르쳤지 내가 가르쳤어 내가 가르쳤어 진짜 이런거 안해 네 이거 하면 물을 젖어보는게 아 우와 황새 아니 난 잘생긴게 아니야 형 형 엄청 잘생겼어 인마 진영도 진짜 잘생겼어 야 진영은 군대가서도 안 늙더라 와 형 한 명만 있어도 가가 두개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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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 하고 있어요 물 보니까 들어가고 싶은데? 여기는 반응 너도 반응? 들어가 봐 아 진짜 된다 아 진짜 된다 아 따가워 2시간 후 하루 종일 잠시만요 여기 있는 매일 일시불로 네? 지그가 다 먹었어요 잘 먹으면 먹는다 이상하게 뱉이idos 하얀 이쁘다 이쁘다 천천히 키니 길게 나 선훈이야 왜냐면 나 선훈이야 술주를 왜 씻지 술주를 왜 씻어 술주를 왜 씻어 술주를 왜 씻어 술주를 왜 씻어 술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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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압성 우리 편한 게 아닌가? 아이씨 모르겠다 안 피곤해? 잠 별로 못 잤잖아 괜찮아 자다가 지미가 일어나야 돼 해가지고 급하게 온 거 같은데 영웅이가 더 패인 것 같아 저기 왔나 별 차이가 없어 어우 맛있네 아 수박소 아 맛봐봐 그냥 스팸 분홍소시 스팸 스팸이네 이 바보들아 분홍소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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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밥 안 먹을래 지민아 먹지마 이모님 분홍소시 하나만 더 주세요 사과 받으려고 왔어 오케이 과연아 더 달랄까? 응 행복하기만 하면 되지 행복해? 행복은 해 그럼 됐어 3차전 시작이겠구나 내 동생 잘 먹노 내가 잘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먹는 기가 아이고 아 그래? 오 됐어 이제 배불러 너무 예쁜데? 오 됐어 이제 배불러 와우 다시 씻어야 되나 소고기 전국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? 정국이 형 그렇대요 정국이한테 혼나기 싫으면 그냥 빨리 와서 먹는 게 나아요 그냥 되게 웃고 떠드는 여행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멤버들이랑 이렇게 같이 오고 특히나 태형이까지 와주니까 너무 많이 어려워지셨어요 조금 학생된 기분이셨어요 이제 조금이라도 젊은 우리 형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사랑합니다 이번에 태형이 형 와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 영상입니다 그래요 영광입니다 그래요 김태형 제이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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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